음악 반갑습니다 큰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성도제일 법회를 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고 흐뭇하게 생각됩니다 불교에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사과모니 부처님께서 성도 오신 날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예전부터 어제 전날 모여서 철야 참선도 오고 절도 오고 기도도 오고 그런 행사는 끊임없이 해왔는데 정작 오늘 이렇게 크게 법회 한 것은 제 기억에 없었는데 저실 큰 스님께서 오늘 마음을 내셔서 이렇게 큰 법회를 하게 되었으니만큼 앞으로 매년 성도제일은 철야정진도 하지만 당일날 이렇게 큰 법회가 성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욱 힘써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데도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시고 큰 스님 법문 잘 들으시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있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